오늘은 엘리소미터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엘리소미터로 어떤 재료까지 측정 가능한지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럼 그걸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태양광, 고분자까지 엘리소미터는 이미 많은 산업에서 핵심 장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엘리소미터를 왜 쓰는지 언제 써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엘리소미터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은 극도로 정밀한 방막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웨이포 위 산화막 두께 측정이 있습니다. 게이트 산화막, 필드 산화막처럼 수나노미터 수준의 막이라도 엘리소미터는 빕하게 측정으로 정밀하게 두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에서는 수홍 스트롱 수준의 절연막이나 ALD 방식으로 형성된 초박막의 두께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럴 때 엘리소미터가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토리소 그래피 공정에서도 엘리소미터는 필수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두께를 측정하거나 식각 전후 잔류막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즘은 인라인 엘리소미터도 많이 쓰입니다. 즉 웨이퍼가 공정을 통과하는 실시간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방막 두께를 측정해서 공정 이상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소미터는 단순히 두께만 재는 게 아닙니다. 광학상수 NK라고 하죠. NK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방막의 조성, 결정화 정도, 밀도 차이 등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질 실리콘과 결정질 실리콘은 자외선 영역에서의 광흡수 패턴이 다릅니다. 엘리소미터로 추출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공정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ITO 같은 투명 도점막에 EIR 영역의 굴절류를 보면 그 안에 캐리어 농도나 전기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소미터는 광학장비지만 전기적 특성 변화까지 추적 가능한 센서 역할도 하는 셈이죠. 정리하면 반도체 산업에서 엘리소미터는 막 두께 측정, 공정 모니터링, 과학산수 분석, 일라인 품질 제어까지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장비는 단순한 측정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눈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이어 엘리소미터가 활발히 사용되는 또 하나의 분야는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LCD, OLED, 마이크로 LED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박막 제어는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엘리소미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LCD 패널 제조 공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LCD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투명 전극층, 주로 ITO를 사용하죠. 이 ITO 막은 빛을 잘 통과시켜야 하고 동시에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의 두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소미터는 이 ITO의 굴절률과 흡수 개수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막이 제대로 증착되었는지 광투과성과 도전성이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ITO는 스펙트럼 상 플라스몬 흡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광학 측정 방식으로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엘리소미터는 그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ITO 막의 굴절률을 정확히 구한 뒤 그 위에 적층된 다른 층까지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양막, 즉 폴리이미드 PI 막도 주요 측정 대상입니다. LCD는 액정을 특정 방향으로 배열해야 하므로 기판에 고분자 배양막을 도포하게 되는데 이 막도 수백 나노미터 이하의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엘리소미터는 이 폴리이미드 막의 두께와 균일도를 비파괴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포 공정의 품질 관리에 필수로 활용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액정 셀 갭, 즉 두 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간극 두께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주입 전 후의 광학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는 광학 구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엘리소미터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엘리소미터는 핵심 공정의 R&D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OLED 소자의 구조는 여러 유기물 발광층, 주입층, 점극층이 적층된 다층 구조인데 이때 각각의 방막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형성되어야 최적의 발광 효율과 수명이 나옵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이 방막들을 증착한 후 엘리소미터로 실측 두께를 확인하고 발광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발광층의 두께에 따라 색 재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전화 주입층의 두께 차이로 인해 발광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실험에서는 엘리소미터의 정밀 측정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엘리소메트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LED 소자의 인캡슐레이션 방막이나 터치 패널의 투명 보호막 정극층의 두께 균일도 등을 측정할 때 고정될 엘리소미터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응용은 표면이 고르게 평탄하고 매우 얇은 다층 구조일수록 엘리소미터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정리하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엘리소메트리가 투명 정극, 고분자 배양막, 유기층, 보호막 등 다양한 방막의 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께가 단 10나노미터만 달라져도 밝기, 반응속도, 전력 소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엘리소미터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밀도 자체를 뒷받침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태양광 산업에서 엘리소미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엘리소미터의 존재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전지의 광 흡수 효율과 에너지 변환 성능을 좌우하는 박막 코팅 하나하나가 엘리소미터의 분석 대상입니다. 먼저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보겠습니다. 실리콘은 본래 빛의 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빛을 더 잘 흡수시키기 위해 표면에 AR 코팅을 얇게 올립니다. 보통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또는 타이옥사이드와 같은 막을 수십 나노미터 두께로 징착하는데 두께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소미터는 이 AR 코팅막의 두께가 최저 설계값에 맞는지 실시간으로 또는 샘플링 방식으로 비파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응용 분야는 박막형 태양전지입니다. 이런 셀은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층에 적층된 다층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두께 측정기보다는 엘리소미터처럼 분광 특성과 간서 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뮴 텔라라이드 태양전지의 경우 투명 전극, 창측, 흡수층, 투명 금속 등 다양한 재료가 적층되며 각각의 두께와 광학 상수를 추출해야 정확한 설계와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엘리소미터는 박막의 굴절률과 흡수 개수를 파장별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스펙트럼으로부터 광흡수 개수와 밴드갭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GS 흡수층의 경우 인디움과 갈리움의 조성비가 달라지면 밴드갭도 바뀌게 되는데 그에 따라 K값의 피크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엘리소미터로 분석해서 소자의 광학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처럼 새로운 구조의 고효율 태양전지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각 층의 복소 굴절률 측정이나 박막의 두께 균일성 검사에 엘리소메트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는 습기, 산소 등에 민감하고 구조가 다공성이기 때문에 비파결 분석이 가능한 엘리소미터가 연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태양전지 부자에서 중요한 건 광흡수를 극대화하면서 반사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그걸 결정짓는 것이 바로 몇십나노미터 두께의 박막 두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소미터로 박막 두께를 정확히 측정하고 굴절류까지 함께 분석해서 설계값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태양광 셀의 효율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리하자면 태양광 산업에서의 엘리소미터는 단순한 측정지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엔지니어링 도구입니다. 투명 전극, 광흡수층, 반사방지막 등 모든 층의 두께와 광학 특성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문화의 R&D 및 생산 공정에서 엘리소미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소미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산업 현장에만 쓰이는 장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분자 재료 연구 실험실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나노미터 수준의 박막 거동을 비파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엘리소미터는 연구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측정 장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죠. 고분자 필름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쉽게 수축하거나 팽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핀코팅으로 형성된 폴리머의 막은 처음엔 잔류 용매가 남아있어 두께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엘리소미터를 통해 이시츠로 모니터링을 하면 실시간으로 고분자 막의 건조 과정, 유리 전이점, 팽창하거나 수축되는 거동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미드 필름을 가열하면서 측정하면 특정 온도 이상에서 급격하게 수축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유리 전이점입니다. 또는 특정 습도 환경에서 고분자 막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수나노 단위로 두께가 증가하는 과정도 엘리소미터를 통해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소재의 내열성, 내습성 평가뿐 아니라 공정조건 최적화에도 활용됩니다. 엘리소미터는 굴절율의 분산 특성을 파장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자 혼합물의 조성 분석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PMMA와 PS를 혼합한 방막을 만들 때 굴절율이 PS적으로 더 기울어진다면 상대적으로 PS가 많이 포화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엘리소미터는 물리적 측정 뿐 아니라 조성비 추정에도 활용되는 분석 장비입니다. 정리하면 고분자 분야에서 엘리소미터는 단순한 두께 측정을 넘어서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방막의 거동, 재료의 조성 차이의 분석, 시간에 따른 수축과 팽창하는 거동 관찰 등 정밀한 연구에 혹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시절 스케일에서 비파괴적이고 나노미터 단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엘리소미터만이 가지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고분자 재료의 개발, 품질평, 공정, 최적화에 있어서 엘리소미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분석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소미터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총 4가지 분야에 걸쳐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소미터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장비가 아니라 정밀 박막 해치기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별로 정리한 엘리소미터 활용표입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모두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측정이 필요하고 대부분 빅하게 측정이 요구되며 실제 공정의 품질 관리, 효율 향상, 연구 정밀도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엘리소미터는 단순히 얇은 막을 재는 장비가 아닙니다. 얇은 막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광학 센서이자 산업과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학적인 도구입니다. 앞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연구나 공정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분야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DC 반산만 될 수 있다면 엘리소미터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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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